야, 여기다 두고 있냐? 야, 여기다 두고 있냐? 너, 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무것도 아니야? 여기다 두고 있냐? 담당자... 여보세요? 제 아들 문제 때문에요. 담당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요. 1, 3, 3, 4... 네, 군인권 조사과죠? 2, 3, 4... 2, 3, 4... 2, 3, 4... 2, 3, 4... ysis 2, 5, 5 7, 6 5, 6,基